본인의 정보가? 오빠 모르는거야 탈이 있어요 보름 따라 손에 잡아 잡았어 마츄리아의 장조림을 만들어겠습니다 간장 한 컵입니다 넣어요 물 한컵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후추를 세 번쯤 뿌려줍니다 자 이제 양파와 양파를 파랑 마늘을 넣습니다 이제 고기를 넣어줍니다 오 무섭다 물소스도 한 번만 톡 털어주세요 눈도? 메추리알을 넣고 끓여줍니다 뽀뽀뽀뽀 뽀뽀뽀 무서워 무서워 엄마 엄마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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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다 된거 아니야? 그래 음 냄새 좋다 맛있어 맛있나 맛있어 맛있어 응